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료가 지금보다 2배 오르고 2021년에는 4배까지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성공하려면 값싼 전기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12월부터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했던 기본요금 면제 혜택과 사용요금 할인 제도를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난리 났습니다. 한전 정책에 따르면 현재보다도 최소 2배 최대 3배 정도를 요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기차 구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요 전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업자들이 몰리게 됩니다. 전기차 생산의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려면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일정 이상 규모를 확보하는 겁니다. 업계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과 충전요금 할인 제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내수시장을 그만큼 키우기가 힘듭니다. 전기차에 대한 내수시장이 있어야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 전기차 보급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가 전기료 보조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의 전기차 시장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시점부터 이미 전기로 인상은 불가피한 예상되는 미래였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한 전기요금은 2017년보다도 최소 30% 이상 정도고 급등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산업용 정기료 인상입니다. 우리의 수출 산업이 대부분 정기를 많이 쓰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생산 원가를 올리게 되고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2019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산업용 정기요금이 지난해부터 주택용 정기용음을 최초로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산업용 정기요금은 주택용음의 60%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53.6% 일본은 69.3% 프랑스는 55.9% 독일은 43.7% 영국은 65.5%인 거죠. 주택용 정기보다 100%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한국이 유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용 정기는 대량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송전 및 배전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용 요금에 비해 산업용 정기요금이 더 높은 상태가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정기료를 올리더라도 산업용 정기를 쓰는 사람 숫자로 적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이죠. 일종의 준조세를 매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세부담을 때리는 거나 준조세 부담을 매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멀쩡한 회사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게 생겼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결국 견디다 견디다 못해 가지고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2,600명 정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핵심 수입원인 원전산업 붕괴가 결정타를 매긴 겁니다. 신안, 한울 3호기, 4호기를 포함해서 신규 원전 6기가 완전히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내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를 잃으면서 수출 시장에서도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산업을 파괴하고 나라의 기반을 허무는 데 대사롭지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두산중공업의 임직원 수는 2016년도에 7,057명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6,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53개 사내 협력업체 인력도 크게 줄어들었고 경상도 내에 280여개 정도의 중소원전 협력업체도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누가 이걸 했습니까? 문 대통령이 한 겁니다. 누가 이걸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 겁니다. 아마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은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아마 저가 볼 때 감당해야 될 겁니다. 멀쩡한 회사, 멀쩡한 산업을 다 부숴버린 거죠. 문재인 정권 다음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이란 것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산업 잔체를 망가뜨린 것은 물론이고 그런 것을 보면 그냥 한심하다 정도가 아니고 분노가 침이로 오른 것이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나라를 재임하고 있는 동안 그냥 완전히 망가뜨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탈원전 정책 같은 걸 추진할 수 없는 거예요. 최악의 정책인 거죠. 원전 산업을 만들어내는 70년, 80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가 죽도록 노력해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산업 하나입니다. 단 2년, 3년 안에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을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지으면 온 종이를 땡볕을 맞으면서 그렇게 모래성을 지어놔도 밀물이 밀려올 때는 그냥 단 30분이면 모래성이 허물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어린 시절의 경남 통영 바닷가에서 봤던 그야말로 모래성 허물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일단 문재인 정권의 독주, 폭주의 브레이크를 그려야 될 역사적 소명이 한국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 겁니다. 이번에 얻었던 행정부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일단 숨을 좀 고를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얻어야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는 것도 일단 정지하고 그 다음 제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